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입니다. 간사 박성중입니다. 우측에는 조명희 위원님이십니다. 그 우측에는 항보성이 위원이십니다. 좌측에는 김영식 위원님이십니다. 그 좌측에는 허은하 위원님이십니다. 정의용 위원님이십니다. 포탈 통제 여론조작 거짓 해명의 윤년찬 의원 과방위 사보임은 물론 위원직도 사퇴해야 문정근의 포털장악 언론공작 국정조사로 밝혀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어제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국민의힘이 같이 문재인 정권의 언론통제 언론농단의 민낯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던 역사적인 하루였습니다. 와 진짜 독재정권 민주 없는 민주당 사법농단 국방농단 교육농단 언론농당 국정농단 촛불 들었던 국민한테 안 부끄럽냐 군사독재 시절의 언론통제를 무섭다. 이 내용은 윤영찬 논란에 분노한 네티즌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카메라렌즈에 찍힌 어제의 사진 한 장은 우리의 시간을 40년 전 신국부 언론통폐합을 통한 언론단합이라는 무시무시한 독재의 시간으로 회귀시켰습니다. 그동안 지난 대선을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현 집권 세력의 포탈 통제 여론 공작에 대한 증거는 차고도 넘쳤습니다. 그러나 현 정권의 서슬퍼런 힘에 검경이 제대로 수사를 못한 것뿐입니다. 첫 번째, 어제 9월 8일 언론에 보도된 사진 한 장은 포탈을 장악해 여론조작 공작한 문정권의 실체입니다.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우리 국민의힘이 현 정권의 언론통제와 관련하여 주목하던 요조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언론, 뉴미디어에 대해 잘 아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언론인 출신으로 네이버 부사장, 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상임 부회장, 문재인 대선 선대위 SNS 본부장, 그리고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냈습니다. 이런 그가 곳곳에서 행적으로 그의 실체를 증명해 왔습니다. 먼저 김경수 트루킹 재판 당시 1심 판결에서는 네이버 임원 중에 바둑이, 즉 트루킹 일당이 김 지사를 지칭하는 닉네임입니다만 바둑이 정보원이 하나 있다라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윤영찬이라는 실명이 거명되지 않았지만 그를 의심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 그가 어제 본인 스스로 문정권의 행적을 역사와 국민 앞에 드러낸 것입니다. 둘째, 그의 실체와 행적이 여실히 드러났음에도 거짓 해명으로 일관했습니다. 마치 조국 및 추미애 법무장관을 연상시켰습니다. 잠시 후면 들뚱날 현 정권의 인사들의 거짓 해명의 전형이었습니다. 윤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찾아와 해명이라고 한다는 것이 그 전날 있었던 이낙연 대표 연설이 포털 메인에 기재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이낙연 대표 교섭단체 연설은 연설 이후에도 다음의 메인 화면에 있었습니다. 또한 이율배반적인 모습도 보였습니다. 2015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부사장 자격으로 정의로 출석했수는 기사별의 시민은 언론의 자유 위축이다라고 지금은 배열에 대해 시비를 글며 언론 통제를 시도하며 언론 자유의 침해를 당연시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한두 번 한 솜씨가 아닌 일상화된 갑질이며 상수화된 언론 자유 침해 행위입니다. 문 정권의 탄생부터 지금까지 포털 통제 여론 공정의 시간이 짐작이 가는 부분입니다. 윤용찬 의원의 행위는 사죄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국회의장님과 민주당 지도부에 촉구합니다. 윤용찬 의원은 국회법 48조에 따라 의원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바 조속히 과방위에서 사임을 시켜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은 이런 인사와 함께 상임위 활동을 함께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향후 조사 및 수사 결과에 따라 윤용찬 의원은 의원직을 포함한 공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넷째, 이미 밝혀진 문 정권의 여론 조작 사건들 방통위원장의 당정청 회의 참석 방통위원장의 청부보도 KBS MBC의 권원유착 윤용찬 의원의 포털 통제 등 실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 문 정권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실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 정권의 언론 통제는 반민주적 독재 행위이며 여론을 조작하고 오도하는 등 국기문란 행위를 자행한 것이 명확한 바 국정조사 등 관련한 법적 절차를 통해 국민 앞에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거대 여당의 힘으로 국회 스스로 의혹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의혹을 은폐하려 든다면 우리 국민의힘 과방위 의원들은 국민에게 호소하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9일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 간사 박성중, 박대출, 김영식, 조명희, 정의용, 허은하, 황고승희입니다. 그러면 한국국토정보공사 전해보잀 iti